우리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건 러북 정상 간의 합의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61년 조소 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상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조약 사조로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61년 구소령과 북한이 맺은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포함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양측은 유엔 원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한다는 등 유엔까지 거론했는데 이는 조약이 국제법에 부합하고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조약 효력 기간도 무기한으로 정해 1961년 조약의 10년 효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 제도도 새롭게 명시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담날로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을 전수받는 등 군사 협력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조약을 근거로 러북이 동맹이라고 밝힌 만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인 명목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약의 강도는 러시아와 미국 간 대결 구도가 그 심각성, 그 첨예함이 우리가 상상한 것을 훨씬 뛰어넣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푸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소련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양국 간 뿌리 깊은 동맹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